안녕하세요. 이런 연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건물주 보다 좋은 연달리 최대 7% 최저 보증 연금을 살펴볼 텐데요. 연금인데도 불구하고 주식형 펀드의 70%까지 편입하여 공격적 운용 통해 적극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 혹시나 투자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도 연금으로 계시만 하면 기간에 따라 연달리 최대 7%로 연금 기준 금액을 최저 보증해 주며 납입 완료 후는 거치기간이 필요 없어서 고연령자에게도 아주 좋은 연금입니다. 그리고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납입만 완료되면 20세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하여 기존 연금의 상식을 파괴한 혁신적인 연금으로서 출시 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상품 홍보나 권유 목적이 아닙니다. 객관적 정보 제공과 저의 개인적 의견 등을 통해 올바른 보험 소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의 순서는 1. 최저 보증 연달니 최대 7% 연금의 장점 2. 상품의 구조 3. 사업비 가입 가능 연령 0세 연금 개시 가능 연령 20세 4. 최저 보증 연달니 최대 7%의 의미 5. 연금의 상식 파괴 상황별 케이스 통해 수익성과 안전성을 살펴보자 6. 유동성 추가 납입, 중도인출, 납입 이시중지 7. 연금액과 환금율 최고 수준 연금 그리고 펀드 선택은 8. 연금 맞는 방법 중간에 유고가 발생하면 각 연령별 수령 연금액 예시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연달리 최대 7% 연금의 장점은 1. 펀드 운용성과에 상관없이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에 따라 연달리 최소 2%에서 최대 7%까지 연금기준금액 보증해드리며 혹시 펀드 수익률이 그보다 높으면 그 금액이 연금기준금액이 됩니다. 2. 총 19개 펀드를 선택할 수 있어 고객 선택폭 확대되어 있고 특히 주식형 펀드를 70%까지 편입하여 운용 가능하여 채권형 의무 투입 비율이 30%에 불과하여 공격적 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개시 이후도 연금기준금액은 펀드 운용성과에 따라 초과 수익도 가능합니다. 3. 0세부터 가입 가능하고 20세부터 연금개시 가능하여 넓은 가입연령 및 빠른 연금개시 조건으로 조기 자금 활용 등 다양한 플랜 수행할 수 있고 납입 완료 즉시 의무 거치기간 없이 연금개시 가능하여 고연령층에 아주 좋습니다. 4. 추가납입도 연달리 최대 7% 보증 가능하며 추가납입은 연금개시장 따지 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의 200%까지 가능하며 추가납입, 중도인출, 펀드 변경 모두 수수료는 제로입니다. 5. 계약관리비용 등 사업비가 저렴하여 타사 대비 동일한 수익률 가정시 환급률 높은 장점이 있고 연금액도 높습니다. 최저보증 연달리 최대 7% 연금 상품의 구조를 보면 공시이유령이 아닌 투자형 변액 연금 상품입니다. 투자형 변액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펀드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도 보험기간에 따라 연달리 최대 7%로 연금기준 금액을 최저보증해 줍니다. 최저보증이 되기에 가입시점에 최저수령 가능한 연금액을 미리 알 수 있고 연금기준 금액은 연단위 최대 7% 보증과 펀드 수익 중 큰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 상품입에도 주식형을 70%까지 편입 가능함으로 공격적으로 운용하여 높은 수익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비는 납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보통 납입기간이 짧을 때가 길 때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연단위 최대 7% 연금에서는 사업비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만 한다면 회사에서 사업비를 얼마를 차감하던 상관없이 연금기준 금액은 납입보험료 전액에 연단위 최대 7% 금리가 적용되어 사업비와 상관없이 납입원금 기준으로 연금기준 금액이 확정됩니다. 다른 미보 진영 연금이 사업비 차감 후 연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비해 확실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연금 가입 가능 연령은 0세부터 가입 가능하고 연금 개시 가능한 가장 빠른 연령은 20세부터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 완료 후 의무 거치기간 없이 즉시 연금 개시 가능하며 최대 85세까지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출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시기를 늦추는 만큼 연금 기준 금액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0세 가입 가능한 연금보험은 아주 드물게 있지만 20세부터 연금 개시 가능한 연금은 업계 최초이며 가히 연금보험의 혁명적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장점 통해서 손녀나 자녀의 대학 자금, 유학 자금 등 조기 자금 플랜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세 없는 조기 자금 플랜 예시를 간단히 보면 미성년자인 자녀나 손자녀 의해서 5년 납으로 매월 30천만원 납입한다면 5년 동안 총 1980만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는 10년마다 2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함으로 11년째 되는 해에 증여세 없이 일시로 2천만원을 추가납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되는 해에 연금을 개시하면 연금 기준 금액은 기본 보험료와 추가납입 보험료 모두 달리 6%를 최저 보증받은 금액이 됩니다. 자녀나 손자녀에게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납 후 의무 거치기간 없이 즉시 연금 개시 가능하여 그동안 거치기간 때문에 연금에 접근할 수 없었던 고령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일시납의 경우는 최소 거치기간 2년이 필요합니다. 연금 개시 가능 연령을 잠깐 살펴보면 60세의 경우는 5년 납이면 납입 완료 후인 65세부터 즉시 연금 개시 가능하고 10년 납이면 70세에 즉시 개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달리 5% 보증형 상품들은 모두 5년의 의무 거치기간이 필요하므로 5년 납이면 70세부터 개시 가능하고 10년 납이면 75세부터 연금 개시 가능하여 연금에 접근하기가 사실상 힘들었던 것입니다. 고령자가 주목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납입 완료 후 의무 거치기간이 없이 즉시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연달리 최대 7% 보증은 납입 원금 기준입니다. 사업비가 얼마가 나가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저 보증의 단 하나의 조건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입니다. 중도 인출하거나 중도 해지하면 최저 보증하지 않습니다. 해지할 때는 해지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투자 수익이 마이너스여도 보험기간에 따라 연단이 최소 2%에서 최대 7%까지 연금 기준 금액 최저 보증됩니다. 보증이율은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이 길수록 높아지게 됩니다. 투자형 상품이므로 혹시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연금으로 개시만 하면 보증을 통해 손실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간이 길수록 보증이율이 높아져서 연금 기준 금액은 상승하게 되며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이 2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면 보증이율은 연단이 2%이고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면 3%,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 15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 20년 이상 25년 미만이면 6%, 25년 이상이면 연단이 7% 보증됩니다. 연단이 최대 7% 최저 보증연금은 투자형 변액연금이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에 따라서 최저 보증연금보다 더 높은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른 유사 투자형 연금은 대부분 채권형의 70% 이상 의무 투자해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수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연금은 주식형의 70%까지 투자할 수 있어 수익 추구가 가능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설령 투자의 실패에도 연단이 최대 7% 최저 보증되어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잃지 않는 투자, 걱정 없는 투자가 가능한 매력적인 연금입니다. 투자 수익 상황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베스트 케이스로 투자 수익이 최저 보증연금 기준금액보다 큰 경우라면 수익이 발생한 구간에서 원한다면 해지하여 일시금 수령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이 최저 보증연금 기준금액보다는 작고 나비번금보다는 큰 보통의 노멀 케이스라면 상황에 따라서 일시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을 선택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투자 수익률이 나비번금보다도 적은 워스트 케이스라면 굳이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원래 목적대로 원하는 시기에 연금 개시하여 연달리 최대 7% 보증을 받으면서 연금 수령을 하면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연금 기준금액보다 투자 수익이 좋은 베스트 케이스라면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목돈 마련하고 투자 수익이 나비번금은 넘지만 연금 기준금액보다 낮다면 상황에 따라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금 수령을 선택해도 될 것입니다. 투자 수익이 원금보다 낮은 워스트 케이스에는 연금 수령 통해 최대 연단이 7% 보증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잃지 않는 투자, 걱정 없는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엔 유동성 관련 내용인데요. 중도인출은 가입 1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연 12회 인출 가능하며 중도인출 후에 월납은 기본 보험료의 600%와 300만원 중 큰 금액을 남겨야 하고 일시납은 기본 보험료의 3%와 200만원 중 큰 금액을 남겨야 하며 1회 인출 금액은 해지환급금의 50%를 최고한도로 합니다. 추가납입은 총 납입 보험료의 200%까지 일시 추가납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장 3년간 납입 일시 중지 가능한데 5년 납입은 계약일 이후 3년 경과해야 하고 7년 납입은 계약일 이후 4년 경과해야 하며 10년 납입 이상은 계약일 이후 5년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추가납입은 연금 개시 전까지 수수료 없이 가능하며 추가납입한 금액도 연단이 최대 7%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큰 혜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세 남자가 10년 납으로 월 100만원 납입하고 65세에 연금을 개시한다고 할 때 추가납입 없이 기본 보험료만 납입한다면 20년간 매월 연금 수령액이 120만원입니다. 만약 이분이 55세 시점에 퇴직금 일시 추가납입 2억 4천만원을 하고 65세부터 연금을 개시한다면 20년간 매월 약 29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 개시 전에는 꼭 추가납입 여부를 검토하고 개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납입한 금액도 경과기간별 보증이율이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납입은 일시납의 경우는 즉시 2배까지 가능하고 월납일 경우는 경과기간 총 투입 금액의 2배를 일시해 추가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간단히 40세 남자 10년 납 월 50만원 납입 시 65세 연금 개시 투자 수익률은 3.375%로 가정하여 다른 연금 상품 대비 연금액과 환급률을 간략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3년차에는 해지환급금이 92.9%이고 5년차에는 99%이며 10년차에는 109.5%로서 다른 연금 상품들에 비해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중요한 연금 기준 금액을 보면 1억 4,417만원으로 다른 연금들에 비해서 무려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령 연금액은 60만원으로서 다른 연금보다 12만원에서 26만원 정도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령 연금액과 환급률이 높은 것은 업계 최저 수준의 사업비이기 때문입니다. 40세남 10년 납 월 50만원 기준일 때 납기 내 계약 관리 비용은 매월 기본 보험료의 0.8%로서 타사의 3.5%와 2.4%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연금 보증 비용도 적립금의 0.3%로서 다른 연금의 1.07%에서 2.6%에 비해서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가 저렴한 편이라서 수익률이 조금만 받쳐주어도 연단이 7% 보증한 금액보다 환급금이 높을 것 같은데 과연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높아야 7% 최저 보증한 금액보다 더 높은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40세남자 10년 납 월 50만원 납입시 65세 연금 개시일 경우 투자 수익률이 약 5% 이상만 나면 베스트 케이스에 해당되어 투자 수익이 최저 보증 연금 기준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한 구간에서 원한다면 해지하여 일시금 수령하여 목돈 마련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률이 2%에서 5% 사이라면 로멀 케이스에 해당되어 투자 수익이 최저 보증 연금 기준 금액보다는 작고 납입원금보다는 많게 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일시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을 선택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투자 수익률을 2%만 달성해도 로멀 케이스는 되고 투자 수익률 5% 이상을 달성하면 베스트 케이스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형 상품이라 펀드 선택이 중요한데 펀드 선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달리 최대 7% 연금은 주식형을 최고 70%까지 편입 가능하여 공격적 운용으로 초과 수익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최저 보증 5%의 타사 연금들은 모두 주식형 투입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아서 보수적으로 펀드를 운용할 수밖에 없어서 수익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달리 최대 7% 연금은 주식형 70%까지 편입하여 공격적으로 운용 가능하고 혹시 수익률이 좋지 않아도 연금 개시 통해서 최대 연달리 7% 보증받기에 안전한 투자 가능한 것입니다. 펀드는 AI 글로벌 주식 혼합 70형을 비롯한 자산대 분영 AI 글로벌 탑3 섹터 주식형을 비롯한 섹터 투자형 등 펀드들과 MMF를 합하여 총 19개의 펀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펀드 선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펀드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스스로 펀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펀드 중에 한계 이상 최대 4개까지 선택하여 투입 비율을 5%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민 없이 선택 가능한 펀드로는 AI 글로벌 주식 혼합 70형 펀드가 있습니다. 19개의 펀드 중에 유일하게 100% 단일 펀드로 들어갈 수 있는 펀드는 AI 글로벌 주식 혼합 70형이 유일합니다. 이 펀드는 2022년 6월 3일 설정되었고 연환산 수익률은 6.56%이며 주식형 69%, 채권형 31% 비중입니다. AI를 활용한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자산배분과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하여 글로벌 ETF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단일 펀드로서 AI가 스스로 운영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채권 또는 유동성을 30% 이상 유지합니다. 즉 최대 70% 정도까지를 공격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높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펀드 조합은 글로벌 4차 산업 성장형 펀드 비중 70%와 MMF 비중 30%의 조합입니다. 글로벌 4차 산업 성장형 펀드의 설정일은 2018년 2월 2일이고 연안산 수익률은 12.82%이며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성장기업에 투자하는 ETF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로서 높은 수익을 추구합니다. MMF의 설정일은 2017년 11월 28일이고 연안산 수익률은 1.17%이며 채권과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 콜론 등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공격적 투자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만큼 주가 하락기에 방어 능력 떨어지고 펀드 비율 직접 선택하기 어려울 경우 오토리 밸런싱 기능을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최저 보증 연달니 최대 7% 연금은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펀드 운용이 가능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연금 개시 전에는 AI, ETF 등으로 공격적 포트폴리오 위주 펀드들로 목돈 마련 컨셉으로 활용할 수 있고 투자 수익이 좋으면 해지하여 준비된 목돈으로 목적자금 용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투자 수익이 마이너스 등 안 좋으면 연금으로 개시하여 연달리 최대 7% 최저 보증으로 만들어진 연금기준 금액 통해 손실 없는 높은 연금액 확정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는 연금 받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연금 받는 방법은 선택할 수 없고 투자 실적 20년 보증형 단 하나의 방법만 선택 가능하며 이 연금 지급 방법은 연금 개시 시점에 확정된 연금 기준 금액을 20년 동안 매년 5%씩 확정 지급하게 되는데 매년 5% 지급할 때 연 지급 방식은 없고 5%의 금액을 12달로 나누어서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투자 실적 형임으로 연금 기준 금액에서 매월 지급되는 월연금액을 제외하고 전액 투자되며 투자의 결과 20년 후에 수익률 낮아서 인여가 없다면 연금 지급은 종료되고 만약 투자의 결과가 좋아서 남은 금액이 있다면 계약자 적립금이 0원이 될 때까지 연금 지급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하는 중간에 유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연금은 사망하면 우증기간 동안만 지급되어 일찍 사망하면 원금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최저 보증 연달리 최대 7% 연금은 연금 수령 중에 사망하면 연금 기준 금액에서 덜 받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남은 연금 기준 금액보다 투자 결과인 적립금이 높으면 그 적립금을 받게 됩니다. 연금 개시 전에 사망하면 계약자 적립금과 납입원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연금 저축과는 다르게 일정 요건 충족시 비과세됩니다. 월납은 1인당 매월 납입금액 150만원 한도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가 비과세 요건이고 일시납은 1인당 1억원까지가 비과세 한도입니다. 비과세되면 이자소득세 없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면제이고 건강보험료 인상에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때문에 비과세 요건 충족시 세금 없는 알토란 같은 확정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세금 왕창 때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보다 메리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시중금리가 제로금리가 되거나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그것과 상관없이 매월 확정된 연금액을 받게 되는 연단위 최대 7% 최저보증연금의 예시를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연단위 최대 7% 최저보증연금은 연금 개시 후 20년 동안 매월 확정된 연금을 수령하고 20년 지난 후에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는데 계약자 적립금이 0원일 될 때까지 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이 연금은 나이가 같다면 남녀가 수령하는 연금액이 동일합니다. 예시의 순서는 납입기간 10년 매월 100만원 납입시 대표연령별 최저연금 수령액 예시 일시납으로 1억원 납입시 대표연령별 최저연금 수령액 예시 40세 10년 납으로 월 천만원 월 1억원 납입시 최저연금 수령액 예시 50세 일시납으로 10억원 납입시 최저연금 수령액 예시 0세와 10세 각각 10년 납부로 50만원 납입 후 20세 연금 개시할 때 최저연금 수령액 예시의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저 보증연단이 7% 연금으로 납입기간은 10년 매월 보험료는 100만원 납입시에 65세 시점부터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텐데요. 일단 40세 기준 경우를 살펴보고 이어서 주요 연령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예시의 최저 보증연금의 40세가 매월 100만원을 10년동안 납입하면 총 1억 2천만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40세부터 10년동안 납입 완료 후 연금 개시될 때까지 25년동안 연단이 7% 적용되어 65세 시점에 연금 산출에 기준이 되는 연금 기준 금액은 무려 2억 8,800만원이 어떤 경우라도 만들어지게 되며 남성과 여성의 연금 수령액은 동일합니다. 이 만들어진 연금 기준 금액은 보험회사의 사업비 상관없이 납입원금을 연금 개시 시점까지 연단이 7% 적용하여 최저 보증한 금액입니다. 65세부터 연금 개시하여 매월 120만원을 20년동안 확정 수령하게 되고 20년 지난 85세 이후는 투자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는데 계약자 적립금이 0원이 될 때까지 계속 연금 지급됩니다. 연금 수령 중 사망하게 되면 연금 기준 금액에서 벌받은 금액과 투자 수익률 반영한 계약자 적립금 중 큰 금액을 상속 수령하게 됩니다. 이제 가결령별 10년납 월 100만원 납입 기준으로 65세부터 매월 연금 수령액을 살펴보겠습니다. 10년동안 납입원금은 1억 2천만원이고 남녀 연령별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40세의 경우는 65세 시점 연금 개시하면 연단이 7% 최저 보증되고 연금 기준 금액은 2억 8천 8백만원이 되어 매월 최소 120만원을 확정 지급받게 됩니다. 45세의 경우는 연단이 6% 최저 보증되고 연금 기준 금액은 2억 2천 8백 30만원이 되어 매월 최소 95만원을 확정 지급받게 되며 50세의 경우는 연단이 5% 최저 보증되고 연금 기준 금액은 1억 8천만원이 되어 매월 최소 75만원을 확정 지급받게 됩니다. 55세의 경우는 연단이 4% 최저 보증되고 연금 기준 금액은 1억 4천 4백 20만원이 되어 매월 최소 60만원을 확정 지급받게 되며 특히 60세 이상 고연령도 5년납, 7년납, 10년납 등을 선택하여 납입 완료 즉시 연금 개시하여 미리 확정된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각 연령별 일시납 1억원 납입하고 65세부터 매월 연금 수령액을 살펴볼 텐데요. 역시 연령별 남녀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40세의 경우는 65세 시점 연금 개시하면 연단이 7% 최저 보증되고 연금 기준 금액은 2억 7천 5백만원이 되어 매월 최소 114만원을 확정 지급받게 되고 45세의 경우는 연단이 6% 최저 보증되고 연금 기준 금액은 2억 2천만원이 되어 매월 최소 91만원을 확정 지급받게 됩니다. 50세의 경우는 연단이 5% 최저 보증되고 연금 기준 금액은 1억 7천 5백만원이 되어 매월 최소 72만원을 확정 지급받게 되며 55세의 경우는 연단이 4% 최저 보증되고 연금 기준 금액은 1억 4천만원이 되어 매월 최소 58만원을 확정 지급받게 됩니다. 60세의 경우는 연단이 3% 최저 보증되고 연금 기준 금액은 1억 1천 5백만원이 되어 매월 최소 47만원을 확정 지급받게 되며 63세의 경우는 연단이 2% 최저 보증되고 연금 기준 금액은 1억 4백만원이 되어 매월 최소 43만원을 확정 지급받게 됩니다. 특히 63세 이상 고연령도 일시납 후 2년만 거치하면 그 후 즉시 연금 개시하여 미리 확정된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월납으로 고액을 납입할 경우 예시를 살펴볼 텐데요. 40세 기준 10년 납으로 월 1천만원 납입시와 월 1억원 납입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월 1천만원 10년간 납입원금은 12억원이고 연금 기준 금액 최저 보증이율은 연단이 7%이며 65세 시점 연금 기준 금액은 최저 28억 8천만원이 됩니다. 20년 동안 매월 1,200만원 받게 되어 연금 기준 금액 전액인 28억 8천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월 1억원 10년간 납입원금은 120억원이고 연금 기준 금액 최저 보증이율은 연단이 7%이며 65세 시점 연금 기준 금액은 최저 288억원이 됩니다. 20년 동안 매월 1억 2천만원 받게 되어 연금 기준 금액 전액인 288억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최저 확정된 연금 수령 가능하며 투자 수익률이 좋으면 더 큰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납입액이 커지면 그 수령 연금액도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50세가 일신합으로 10억원을 납입하고 70세에 연금 개시할 때의 예시입니다. 50세가 일신합 10억원 납입하고 20년 거치하면 연단이 6% 최저 보증되어 70세 시점에 연금 기준 금액은 최저 약 22억원이 됩니다. 20년 동안 매월 916만원 받게 되어 연금 기준 금액 전액인 약 22억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일신합 납입 후 공격적으로 펀드 운용하다가 수익률 좋으면 중도에 해지하여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고 투자 수익률이 좋지 않으면 2년만 지나면 연금 개시 가능하여 확정 연금액으로 안정된 노후의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0세와 10세가 10년 납으로 월 50만원 납입하고 20세부터 연금 개시할 때의 예시입니다. 0세가 월 50만원 납입 시 10년간 납입원금은 6천만원이고 20세까지 연금 기준 금액 최저 보증 이율은 연달리 6%이며 20세 시점 연금 기준 금액은 최저 1억 1415만원이 됩니다. 20세부터 20년 동안 매월 약 4,475,000원을 받게 되어 연금 기준 금액 전액인 1억 1415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10세가 월 50만원 납입 시 10년간 납입원금은 6천만원이고 20세까지 연금 기준 금액 최저 보증 이율은 연단이 4%이며 20세 시점 연금 기준 금액은 최저 7,210만원이 됩니다. 20세부터 20년 동안 매월 약 30만원을 받게 되어 연금 기준 금액 전액인 7,21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손녀나 자녀의 대학 자금 유학 자금 등 조기 자금 플랜으로 활용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최저 보증 금리를 활용한 특별한 플랜도 가능합니다. 연금 개시 시점에 수령 연금액 규모를 미리 정하여 어떤 경우라도 그만큼의 연금액을 반드시 만드는 연금액 확정 플랜이 있는데 예를 들어 65세부터 매월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확정 연금 플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상속 목적으로 활용하는 상속세 재원 마련 플랜도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이제 연금의 상식을 파괴하는 연단위 최대 7% 연금의 내용을 정리하고 영상을 서서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임에도 주식형 70%까지 투자하여 공격적 운용 가능 2. 수익률 만족하면 중도에 의지하여 목돈 활용 가능 3. 연금으로 활용시는 수익률 마이너스여도 연금 기준 금액을 최대 연단위 7% 최저 보증 4. 추가납입 활용 시 나중 추가납입한 금액도 동일한 최저 보증 적용 5. 납입 완료 후 거치기간 없이 바로 연금 개시 가능하여 고연령 유리 6. 0세부터 가입 가능하고 20세부터 연금 개시 가능 7. 필요 따라 연금액 확정 플랜 상속 플랜 등 특별한 목적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늘 건승하십시오.